2, 3!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맏언니 소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해피 와루스 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막내 유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병아리 채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삐나는 오로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큐띠 파워댄서 하루입니다 네 세범 많이 받으세요 세범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미니 앨범 네이처 월드 코드 W는요 저희가 10개월 만에 야심차게 준비한 구미유 같은 앨범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타이트곡 림보는 하이퍼팟과 레게톤 등 다양한 개성의 음악을 혼합한 트랜스 장르의 댄스곡입니다 유니크한 모습을 많이 담았으니 망감부 미친 중독성 맞아요 다섯 글자로 표현을 할게요 저희가 안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처음에는 림보 춤과 샴푸 춤이 있는데요 림보 춤은 일단 정말 말 그대로 림보를 하시면서 안무를 하는 건데 허리를 뒤로 제끼시고 그 다음에 손 허리를 하신 다음에 멤버들이 집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그 사이를 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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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나가는 거고 두 번째 샴푸 춤은 하루씨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위로 올린 다음에 신나게 박제해 만들어서 훅 훅 훅 훅 훅 훅 훅 돌려주시면 되는 안무입니다 머리 냄새 유발 조심 머리 감을 때 꿀팁 네이처 진짜 착하다 저희가 정말 착하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리카리카 활동하는 그 영상에 네이처 진짜 착하다는 저희의 그 동경? 아 동경이 아니지 동경지심? 아니 그 동정심 댓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댓글 달렸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근데 실제로 정말 착해요 네이처 아하나 리프들 네이처 림보와 함께 좋은 마무리하시고 새 번 많이 봐주세요 귀엽다 미프들 림보 들으면서 새해 너머하자. 행복할게. 좋아 좋아. 바이바이 신인 콜라. 안녕. 안녕. 네이처의 킹그라운드. 커밍스.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안녕. 저희 무대가 궁금하시다면 팅그라운드 구독, 알람, 좋아요, 설정까지 완벽하게 완강부. 저번에 팅그라운드 와서 리카리카를 췄었는데 근데 두 번째는 또 림보로 이렇게 하는 무대 돼서 가늘이 새롭고 너무 좋아요. 오늘 촬영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루는 코알라. 코알라가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유채는 망나뇽이라는 캐릭터를 진짜 많이 닮았는데 동굴로 비유하자면 토끼과에 가깝고 그리고 언니는 무조건 고양이. 나는 근데 강아지도 살짝 샀고 생얼. 생얼일 때 강아지가 찍는데 화장하면 그래서 선생님들도 샵에 올 때는 강아지인데 나가면 고양이 된다고 해서 말씀해주세요. 세빈이 언니 병아리. 로아는 사막여우랑 토마스 기차가 바뀌었어요. 동굴이라고 했잖아. 동굴을 말하는데 토마스 기차가 바뀌었어요. 로아 사막여우. 그리고 승희 언니는 시추. 진짜 시추랑 똑같이 됐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해요. 플랭크 동작 아시죠? 플랭크 동작을 하면서 노래를 연습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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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와 넘어와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운동 중에서 가장 힘든 동작이 플랭크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작을 할 때 가장 힘든 동작을 하면서 라이브 연습을 하면은 그게 딱 안정감 있고 잡히도록.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11월 달이거든요. 이번 달 28일에 일본으로 떠나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아마 연말에 일본에서 보내지 않나. 일본 리프 들과 함께. 제 개인적인 계획도 단체 계획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언니와 마찬가지로 같이 일본에 갈 예정이고 너무 오지마. 그냥 다 카메라를 껐다가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이번 연도가 끝나기 전에 약간 호캉스를 가보고 싶어요. 혼자서. 여러분 오로라가 사인 다 끝났어요. 진짜 다리 길게 나와요. 트러블드! 그렇죠. marrying hotter랑은? micron? peripherífic Point. 우리 매 한다 훔ь، 나도 저거 jurisdictions. 어제 우리 KBS 탔어. 방송 탔어. 유명 Ouais에. 블랙맘 REME 이거 Cathedral 다시 틀어. 월이 añJean Army Maddy 점심 CM flare-lering 블랙맘바로 이렇게 팔 이렇게 휘어짜 좋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마무리로 안녕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